어때? 맛있어? 응. 내일 또 사와? 응, 알았어. 여기 오시네? 잠깐만 비켜주실래요? 언니랑 할 얘기 있는데. 그냥 얘기해. 뭔데 또 연락도 없이 왔어? 언니 참 대단하네요. 그 애, 오빠 애 아니라면서요? 유전자 검사 해봤다면서요? 근데 뭐? 왜? 뭐야? 그럼 이쪽 분하고 관련 있는 건가? 근데 왜 우리 오빠 애도 아닌데 오빠 애라고 우기고 상견례까지 해요? 언니 유전자 검사했단 거. 그것도 사기 조작 아니에요? 뭡니까? 그쪽은 뭔데 끼어드세요? 나 혜림이 보호자인데요. 뭐야? 죄송하지만 빠져주실래요? 댁하고 상관없는 얘기거든요.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행패입니까? 행패? 나 누군지 몰라요? 알아요. 프로포폴. 뭐?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요.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. 나가주시죠. 뭐라고요? 나가. 라고요. 별꼴이야 진짜. 어디서 꺼봉하게 생겨가지고. 저놈이 그 정자의 주인공인가? 주변에 정자 많아서 좋겠다. 그게 무슨 소리야? 신상혁 애 아니야? 그럼 누구예요? 혹시. 나? 아니.